채무식씨와 권달이에요? 아뇨 근데 왜 권달을 찾아와? 형님이 중국구니까 It's an honor to meet you, sir 채무식, 65년생이고 경복 영재 출신 니까랑 니까랑 다 하고 일자 와, 얘는 클라스가 달라 알맘들아!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큰 국어 글로벌 영재 차여워 학원 영화 아니야? 영화야? 야, 이건 빙사네 우린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그리고 필리핀 정관계 인사들과 모두 친해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? 이 마카라를 어디로 만나? 가보자 여기가 필리핀 최대 규모에요? 벽레일빈 벽레일빈 이번에는 필리핀 52.4.4.0000만 이제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 neo 필리핀 필리핀 드링 드링 플러시 다